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쉐보레가 내연기관 모델에서 전동화 모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선택하는 파워트레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얼마 전 쉐보레 트래버스 풀체인지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아래 동생격인 이코넉스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최초로 포착되면서 또다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도 덩달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코넉스는 중형급 SUV로 미국 내에서는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모델이지만 국내에서만큼은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내 중형 SUV 시장은 소렌토와 산타페가 거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판매량만 봐도 소렌토 9,364대, 산타페 8,780대로 이코넉스 한 달 18대의 초라한 성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판매량에서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성적은 현재까지 모델에서의 판매량이지 이코넉스 역시 트래버스처럼 풀체인지를 앞둔 시점 하이브리드 모델 소식까지 전해지며 또 다른 반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의 모습은 풀체인지답게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 모델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날렵하게 디자인된 주간주행등과 분할형 헤드램프는 최신 패밀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번엔 포착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래 스트림으로 그릴은 이전에 포착된 액티브 트림과 세부 디자인이 다른 그릴 모양을 하고 있고 전면 쉐보레의 보타이 엠블럼 역시 블랙으로 다르죠. 거기다 전면을 제외한 측면만 보면 트래버스와 거의 똑같은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모습을 잘 표현했네요. 이 정도라면 국내에서도 산타페와 소렌토와 경쟁해도 나름 선방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이코녹스 풀체인지의 전장 사이즈는 4,653mm로 산타페 전장 4,830mm, 소렌토의 전장 4,815mm와 비교해 한 재급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주중형 SUV 스포티지가 체급을 키우면서 4,660mm로 커지며 오히려 이코녹스보다 더 크죠.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상 차량의 사이즈도 무시할 수 없기에 중형 패밀리 SUV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리어의 모습인데요. 리어 역시 트래버스와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죠. 선명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코녹스 풀체인지의 실내 인테리어는 디지털 계기판과 더불어 터치식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지만 최근 트렌드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역시나 적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트래버스 풀체인지 실내 인테리어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컬럼식 기어노브가 아닌 기어봉 형태의 기어노브가 적용된 차이가 있네요. 신형 이코녹스는 1.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번에 포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1.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엔진 최고 출력 173마력, 전기모터는 최대 19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다만 아직 합산 출력과 연비는 미공개입니다. 사실상 한국GM의 올해 11월까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누적 판매 대수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역성장을 벗어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GM의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3만 6,541대로 전년 동기 누적 실적인 3만 5,397대를 1,100대 이상 앞서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 판매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3년 만에 역성장은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한국GM의 전 차종에서 비롯된 실적 향상이 아니라 한 차종에 편중된 실적이다 보니 한국GM의 고심도 깊어지리라 생각은 듭니다. 바로 올해 3월 출시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판매량이 무려 2만 2,019대로 전체 판매량의 60% 이상이 한 차종의 판매량에 쏠린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기존 쉐브레이 판매량을 견인하던 트레일블레이저는 7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았지만 트랙스보다 높은 가격 형성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의 판매량이 급락하였고 또 다른 쉐브레이 간판 스타 트래버스 역시 최전성기 시절 연간 3천대 이상의 판매를 하였지만 올해는 1천대 초반에 그치는 판매량 조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코넉스는 연간 평균 10대 미만으로 바로 단종시켜도 별 문제 없을 만큼의 존재감 없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죠. 쉐브레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만약 없었다면 3년 만에 역성장 탈출은 고사하고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GM은 국내 시장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 텐데요. 이는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트래버스와 이코넉스의 모델 등에서 신형 모델로 교체 투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을 설레이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이코넉스 EV 모델은 국내 출시가 확정되어 있기도 하죠. 2024년 상반기 미국 내 이코넉스와 트래버스 풀체인지 모두 정식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 시장 역시 두 모델의 풀체인지 모델을 조만간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쉐브레는 12월 프로모션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현금 지원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지원금이 높은 차종은 풀사이즈 SUV 타우로 일시불로 구매 시 금액의 8%를 지원합니다. 트림별로 최대 7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죠. 트래버스 역시 10%의 현금 지원을 통해 트림에 따라 최대 62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금 지원과 더불어 콤보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는데요. 타우는 4.9%의 이율로 12개월 또는 36개월 할부 플러스 최대 500만원의 현금을 트래버스 역시 5.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플러스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녹스도 4.9%의 이율로 12개월 또는 36개월 할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이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와 함께 현금 8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네요. 이 밖에도 타우는 완전 무이자 24개월 할부와 선수율 40%의 36개월 무이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무이자 12개월 할부와 함께 200만원 현금 지원이 되는 혜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래버스 역시 무이자 12개월 할부와 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무이자 24개월 할부와 무이자 36개월 할부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넉스 역시 무이자 12개월 할부와 100만원의 현금 지원이 되며 무이자 24개월과 36개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상시 쉐브레 차종 구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12월에 역대급 현금 지원이 되는 프로모션을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오늘은 쉐브레 이코넉스 풀체인지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에 과연 편승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